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전선거, 이번 총선에서도 사전투표가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1813만 명 사전투표가 수가. 어떻든 간에 사전선거가 이제 10년 됐지 않습니까? 10년이 됐는데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는 제주도 사례를 소개했죠. 이게 이제 어제 제주도 사례, 이게 제주 사례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새누리당이란 여당이 집권하고 있는 하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구하고 그게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를 보게 되면 득표수 증감 작업,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더불당의 차이값 평균치가 6.46%, 새누리당의 마이너스 5.33%, 기타가 마이너스 7.0%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 데이터의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중요한 것은 바로 2016년부터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고 늘 그래왔듯이 수혜자는 더불어민주당이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크다는 이야기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현지하게 다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중력의 법칙을 위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대수의 법칙을 위반했다는 것은 앞에 있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했다는 뜻하는 거죠. 이거는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깔아뭉개는 대법관들은 범인을 특정인으로 잡아오라 하겠지만 범인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범죄를 누군가 저질렀다는 이야기할 거면 그 다음은 자금은 수사를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되는 거죠. 한 단계 더 내려가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 검증하게 해서 제주갑을 보면 제주갑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전부가 다 조작을 했으니까 이게 좌우대칭이 딱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예술품이지 이게 자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자들이 던진 수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제주갑 제주을 서귀포시 다 관찰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충북을 한번 봤습니다. 충북도 뭐 100% 조작을 한 거잖아요. 청주 상당국 청주 서원국 청주 청원국 청주 흥덕국 제천 영동 음성 거의 전부 다 표로에 손을 댄 거란 말이죠. 이 보시게 되면 차이값은 무진장 작은데 차이값은 무진장 작은데 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좌우대칭을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의심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일부 지역은 건수한 차이지만 이게 참 여러분들 신기한 것은 좌우의 차이값이 거의 플러스값하고 마이너스값이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서 한 군데 그냥 청주 서원국 같은 경우가 차이값 크기가 크기 때문에 청주 서원국을 한번 봤습니다. 이게 청주 서원국 청주 서원국 맞죠? 청주 서원국 이게 잘못됐네요. 청주 서원국 이거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그냥 직관적으로 보실 때도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훔친 거를 더해준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이 플러스 5.47 체누리당이 마이너스 3.89 여기 보시게 되면 동별로 거의 다 손을 댄 것 같거든요. 2020년도 총선처럼 그렇게 화끈하게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11개의 읍면동에 다 손을 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제야전문가학교 지금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표를 훔쳤는지가 곧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충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충주는. 그러니까 제야전문가 작업이 마치게 되면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도 특정 정당에 몰아줬는지는 그건 이제 살펴봐야 될 겁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러니까 다르게 여러분 표현하게 되면 2014년부터 사전투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됐고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모든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이 됐고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 그렇게 전국적인 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은 2016년 총선에서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관외 사전투표는 전국적인 차원의 조작이 2016년 총선에서 있었고 제외 국민 투표도 2016년 총선에 부터 전국적인 규모의 조작이 있었고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차원이 아니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강원도 제주시 그다음에 충북 일부 지역 이렇게 나온 거죠. 중요한 내용은 2016년도에 집권 여당이 새누리당이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결과를 손을 대가지고 더불당 후보가 표를 몰아주는 일이 발생한 거죠. 얼마나 엄청난 일인 겁니까 이걸 다 한국 사회가 그냥 묻고 그냥 4월 10일 총선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윤 대통령께서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선거 부정 문제가 있고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정말 비양심적인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라에 만연하게 된 거죠. 10번 정도가 사전투표를 만졌는데 11번째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가정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에 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맞을지 제가 맞을지는 이제 뭐 한 50일 정도 흐름은 나오겠죠 결과가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번이 일어난 것은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10번이 선거 사전투표에 손을 댄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문제를 제야에이치님이 주신 분석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리포트를 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도 다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민심의들을 이렇게 보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분 가운데 몇 분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의견을 남기신 분들을 글을 볼 때 어제도 이제 4.15 의거에 직접 참여하셨던 그런 세대에 해당하는 나이가 드신 분의 의견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오늘 마침 3.15 부정선거를 항의하는 그런 의거에 직접 참여하신 나이가 꽤 드신 분으로 추정되는 분께서 의견을 남겼네요. 그 의견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정의입니까? 4.19 혁명도 3.15 부정선거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본다면 3.15 부정선거는 불입니다. 그럼 4.19 혁명도 불이인가요? 부정선거는 불이라고 저희들은 배웠기에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대모까지 참여했습니다. 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성공 못한 정의는 정의가 아닌가요? 정의도 인정받지 못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닌가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묻습니다. 왜 민경욱 전 후보를 컷오프 했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불이라서 민경욱은 누구를 위해 싸웠습니까? 지금의 정권은 누구의 정권인가?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드신 분 말씀이 그냥 급하게 이렇게 쓰셨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정의는 10년 전의 정의나 100년 전의 정의나 지금의 정의나 간에 달라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의는 정인 겁니다. 3.15 부정선거가 부정의와 마찬가지로 2020년 4.15 총선에는 또 부정선거는 부정인 겁니다. 그 부정의를 덮고 은폐하면서 국민들에게 공정과 상식과 법치와 정의가 차고 넘치는 사회를 외치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보다 훨씬 새파란 13년이나 여러분들 젊고 정치계의 여러분들 빚이 없는 한동훈 씨는 세상 사람들이 다 대권을 꿈꾼다고 합니다. 대권을 꿈꾸는 사람이 4.15 총선은 음모론이고 부정선거의 정거는 없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당권을 장악하고 지금 공천을 여러분들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대권을 대통령 지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선거공학적으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익이 되면 정이고 이익이 안 되면 부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한 겁니다. 윤 대통령 한 분 정도면 그냥 족한 거고 그때는 대안이 없었을 거니까 그러나 한동훈 씨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되기도 힘든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다른 글에서 다른 것을 보시고 또 글을 남겨서 저도 3.15 부정선거를 봤지만 이건 아닙니다. 부산에서 3.15 부정선거 대목까지 한 사람이지만 부정선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불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항상 정의가 이겼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 그 일로 이기봉은 물러났고 3.15 부정선거를 보고 고등학교 때 정의를 부러지르면서 3.15 부정선거의 대목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게 정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왜 다릅니까 정의도 불변으로 불의로 변합니까 짧은 여러분들 의견이지만 정의가 불의가 됩니까 특수동 검사로 30년간 근무해 온 사람이 부정이고 정의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정의는 부정입니까 4.15 총선의 부정선거는 부정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3.15 부정선거의 대목까지 했는데 왜 젊은 날에 그것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대목을 했다 이야기 그럼 지금은 그 정의가 달라진 거냐 이야기죠. 그렇게 나이가 드신 분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는 그런 문장인 거죠.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한 겁니다. 배는 불러지고 경제력은 수백 배 성장했지만 영혼은 그야말로 바닥을 친 거죠. 민경욱 의원을 컷오프시킨 것을 보니까 총선 결과를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결과를 밝혀 한다고 하더라도 아야 소리조차 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노예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뭐 틀린 말이 있습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야 소리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야 소리 안 하니까 얼마나 신나게 하겠습니까 상식과 정의 무슨 미사 의구와 같이 들립니다. 간절한 바람으로 윤통을 지지해왔지만 3.15 의거와 4.19 정신이 참 애석합니다. 울분이 덜 끌어서 퍼질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한편 이 사회가 너무 안일하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관념이 팽배함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것이 나 자신의 일인데 국민적 사고와 언론이 오염되어 정의감과 의협심은 사라지고 임시방편으로 걸리지 않으면 무죄란 도덕불감증이 더 무서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사필귀정 인과응보는 꼭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수년간 오직 사회정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늘 응원합니다. 저 또한 한 몸 분신을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다면 기꺼이 몸을 던지려 하나 솔직히 사회 동참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 마저 생기고 누군가 선봉이 되어 의구를 일으킨다면 적극 참여하지라 생각합니다. 밤은 길어도 아침 여명이 오듯이 우리의 노력이 곧 이루어지는 날까지 응원합니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쓰셨네요. 가장 큰 능력은 정직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승거라는 것을 다 압니다. 정치인들 모두 똑똑한 분들일 텐데 부정승거를 모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정질 때문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한말 매국노는 매국노가 아닙니다. 동료 시민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민경욱 후보의 2위 신청을 받아주시고 단수 공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공천을 시인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가장 큰 능력이 정직이라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서도 정말 금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훌륭한 덕목이 정직인 거죠. 대통령 포함해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 선거부정에 침묵하는 걸 보면 뭔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는 그들만의 무슨 리그가 있나 봅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인 사람들끼리 권력을 나눠 먹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애국심이 없고 출시만 생각하고 시야가 좁습니다. 아무리 미국 정치인들이 민주당 공화당 치고받고 싸워도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인들은 애국심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출시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어떤 정치인도 비전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출시를 위해서라면 어떤 야합도 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도 팔아먹을 인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애국심이 없습니다. 제 눈에는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틀린 게 있습니까? 틀린 게 없습니다. 그렇게 외쳐대면 실상을 알아보기라도 해야지 머리 좋은 사람들 모두가 크게 실망이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고 여론도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니 다가오는 총선도 마음대로 그들이 주물럭거립게 생겼습니다. 기본적인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들 죄도 만들 수가 있고 죄도 없앨 수가 있고 있는 죄는 부풀릴 수가 있고 없는 죄는 만들 수 있고 죄가 있어도 깔아뭉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가치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들에게 희망이나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좀 진지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고 사건이 터지게 되면 왜 사고 사건이 터졌는지 실상은 어떤지 그걸 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려고 한 노력 자체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오늘 코스모스님 말씀처럼 나라야 망하든 말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집단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하고 달리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 집단적인 비극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문제는 집단적인 문제하고는 다르지만 집단적 의사결정은 어떤 정치 과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 보시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지만 한 분께서 아주 진지하게 아주 평범한 시민들이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이 찬주님이란 분인데 저는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믿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공 박사님의 추론대로라면 전국의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조작 비율에 맞춰 위조투표제를 투입해야 되는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그 많은 직원이 아무런 의심 없이 또는 공모하여 위조투표제 투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민경욱 제거 역풍이라는 그런 것을 보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질문이 많은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고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경찰 고위직으로서 여러분들 입신 출시에서 국회의원이 된 분이 저하고 여러분들 약간 언쟁을 불린 부분이 이겁니다. 아니 그 많은 표를 어떻게 집어넣냐? 지금이 뭐 1960년대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사기를 친 사람들이 표를 어떻게 넣었는지는 제가 알 바가 없습니다. 제가 표를 집어넣는 것 위조투표를 집어넣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그걸 잡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잡을 노력도 안 해봤고 그래서 표를 어떻게 넣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표를 넣은 그 장면을 제가 포착을 하거나 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표를 넣은 것은 확인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이 표를 넣은 증거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표를 세어보니까 이렇게 표가 나온 겁니다. 이분의 말씀이 표를 어떻게 집어넣냐 이게 궁금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표를 세어보니까 이렇게 표가 한 3만 6천에 7천 표 정도 나와야 정상인데 7만 4천 2백 표가 나온 겁니다. 그럼 표를 어디서 누군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많은 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다 집계된 표들입니다. 여러분들 선관위가 최종별 집계 상황표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당일 투표 100장당 보궐선거에서는 87.9장의 사전투표 용지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최대지 않는 2022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100장당 사전투표 용지에서 49장밖에 안 나온 겁니다. 표를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죠. 누가 집어넣냐 알 수가 없죠. 어디서 집어넣냐 추측을 하지만 4박 5일 사이에 집어넣었을 거잖아요. 추측하지만 몇 시 몇 분에 집어넣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러면 투표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이러면 규칙이 나오는 겁니다. 플러스 17.5%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7.5% 표를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6.6% 마이너스 6.6% 누가 표를 집어넣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집어넣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표를 집어넣은 최종 결과가 이렇게 개표 상황표를 통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여주어야 여러분 믿을 수 있으니까 표를 직접 집어넣는 걸 모가지를 딱 여러분들 잡아가지고 표를 넣는 그 강경을 여러분들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을 능력은 없는 거죠. 표를 집어넣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더불당 후보는 당일 투표의 48.5% 얻었는데 사전투표의 65.7% 얻은 겁니다.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대표 상황표에 나온 걸 집계한 결과를 분석해보니까 나온 거죠. 그래서 사전투표를 먼저 깠는데 사전투표를 깔 때는 일방적으로 더불당이 다 득표수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8시 24분부터 시작해서 11시 10분까지 사전투표가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사전과 당일 투표가 여러분들 개표가 되고 그다음에 당일 투표만 개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니 표를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더불당이 일방적으로 여러분 이기는 표가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뭔가 하니까 표를 집어넣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표 상황표를 다 여러분들 정리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3천 명 직원이 1년에 9천억 예산을 써서 발표하는 것이 최종 결과물이 선관위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 자료지 않습니까? 그걸 분석해보니까 뭐죠? 아 3만 7771표가 가짜표가 있었구나. 이걸 발견한 거 아닙니까? 아 이 가짜표는 사전투표율을 실제로 사전투표율은 선거인수 균형으로 15.09%인데 그걸 발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22.64%로 발표해 가지고 7.55%를 뻥튀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선거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나온 결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 이 사람들이 가짜를 국민들에게 발표했구나. 가짜를 그냥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아 사전투표율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불가능하게 되어 있구나. 이 사람들이 가짜를 발표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동별로 얼마를 집어넣냐. 분석해보니까 염창동 같은 경우뿐만 아니고 둔촌일동 가양동에 다 표를 어떻게 넣었습니까?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와 가지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을 때마다 한 장씩 더블당 후보가 이런 기표된 표를 집어넣은 거죠.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그래서 염창동 같은 경우는 2824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세 장 가운데 한 장이 가짜고 세 장 가운데 두 장이 진짜인 거죠.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숫자는 진짜하고 가짜를 합쳐가지고 8471표를 발표한 겁니다. 다시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 가짜표를 집어넣는 것은 못 봤다. 가짜표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못 봤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표를 집어넣지 않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점검물들은 후보별 득표수하고 시간별로 사전투표가 개표될 때 어마어마한 이런 표가 나온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영원히 사전투표지를 집어넣는 것은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은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좋은 질문을 던지신 찬주님 말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 내일 방송 또 오전 5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한 두 달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널리 이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통사 김동주 박사께서 쓰신 킹덤 북서에서 나온 아주 양서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v에서는 또 선거 부정을 해부한 다섯 건의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이 널리 확산돼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